잘 지내 니 오랜만이야 우리 언제 봐도 넌 그대로구나 나이 한두살 들어가다 보니 점점 만나기가 어려웠지 어쩔 수 없다는 말들이 쌓여서 예전처럼 하루하루 만나긴 어려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럴 거야 그래도 언젠가 또 만나자 아쉬워도 보내줄게 안녕 각자의 시간에 쫓겨 더 바쁘게 살아가고 어쩌다 또 만나고 시간이 늦어 기약 없는 인사하고 오늘은 아쉬워도 어쩌겠어 어쩔 수 없다는 말들이 쌓여서 예전처럼 예전처럼 하루하루 만나긴 어려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럴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럴 거야 그래도 언젠가 또 만나자 아쉬워도 아쉬워도 어쩔 수 없으니까 가끔 주고받는 연락에 너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쌓여서 예전처럼 예전처럼 자주 오래 만나긴 어려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도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또 만나자 나의 친구들 나의 친구들 뭐 질문이 내가 찾아뵙고 나는 아빠 애들 차이 나의 친구들 너가 어떠신 나의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